남자 초중부 200m 우승자 편찬호 선수 네, 남자 초중부 200m 우승자 편찬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당진시 서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4번 편찬호입니다. 네, 어제 100m 금메달 수상하셨잖아요. 오늘 200m까지 2관왕 수상하셨는데 수상소감 한 번 부탁드릴게요. 100m 우승 한 거 좋은데 200m는 생각하던 기록이 안 좋아서 오늘 조금 날이 더워가지고 체력적으로 지쳐서 본인 기록이 안 나오신 것 같나요? 약간 약간 그러면 이제 100m, 200m 2관왕 하셨는데 나는 단거리 이렇게 훈련해서 조금 잘하는 것 같다. 훈련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코치님 말만 듣고 나 따라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훌륭하신 코치님 덕분에 이렇게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 코치님께 한번 영상편지 오늘도 남겨볼까요? 못했던 말 있으니? 그 코치님 저를 이렇게 코치님 말만 듣고 했더니 이렇게 2관왕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코치님 저 그 코치님이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성적 나오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편천호 선수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많은 선수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천호 선수 만나봤습니다.